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 만개의 전략 장영진입니다 2주만에 만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선생님이 몸이 조금 아파서 캐스트 못 찍었는데 이렇게 인사하고 싶긴 해요 오갱키데스까라고 예전에 일본 영화에 나왔던 어떤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는데 오늘 캐스트의 제목은 좀 과격하네요 나락이냐 찐반이냐 나락은 여러분이 대구공도 알 것 같아요 나 나락갔어 이런 표현들 많이 쓰더라고요 찐반은 뭐냐면 뭔가 여러분의 성적일 수도 있고 원래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쓰는 영화 같아요 왜 이렇게 막 내가 S전자 주식을 샀는데 왜 계속 떨어져 이러다가 어느 날 이게 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진짜 다시 반등을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딱 여러분 이 멘트에 여러분의 딱 공감되는 어떤 심정 혹은 상태 이런 거 혹시 아닐까요?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주 지났거든요 길게 보면 12월 말부터 공부를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3주 지났거든 작심 3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작심 3일이잖아요 그것은 입시에서는 작심 3일은 너무했지 1년 가는 건데 작심 3주 정도가 보통 보통 초반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3주면 있잖아 쉽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 활력, 에너지, 결심, 의욕, 의지 남아 있어요? 어느새 일상이 되어 있잖아요 쉽지 않아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이 판단을 할 때다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찐반으로 갈 것인가 당연히 후자가 돼야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피곤해요 현장 강의하고 촬영하고 이러면 할 일이 엄청 많고 바빠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락 가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나락 가기에는 딱 좋은 시점입니다 4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동교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초심은 어디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스스로 초심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겠죠 어딘가에 깊숙이 여전히 허나 찾기 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 몸에 자연스럽게 초심이 막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그래 정말 누구나 그래 차이는 차이는 그걸 내가 아느냐 아 내가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좀 느슨해졌구나 내가 뭔가 좀 루즈해지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스스로를 좀 용서를 많이 하고 있구나 면제물을 좀 많이 주고 있구나는 아는데 그걸 누군가 이렇게 딱 건드리면 화가 나죠 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있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모두가 본심은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다 허나 초심을 버릴 생각도 없고 나는 초심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걸 먼저 발견합시다 알겠지? 두 번째 질문 이런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누구나 비슷하게 겪는 현상입니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초심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조금 희석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시작한 이 공부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선생님 얘기를 조금만 경청해 보세요 세상에 나랑 맞는 거 별로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완벽하게 최적화된 어떤 학습 솔루션을 원한다면 이럴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앞에서는 밝게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공부를 스케줄을 잘 다 잡아주면서 박학 다식하기도 하고 입시에 완전 전문가이기도 해 그러면서 과목별로 가장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여러분 상태에 딱 맞게 이해가 딱 되게끔 정말 잘 설명해주고 공부하는 내내 응원해주고 밝은 미소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과목별로 해서 한 다섯 명의 정말 최정의 전문가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계속 같이 해준다면 그럼 아마 여러분은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한 달에 한 1억 들걸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기도 어렵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 나랑 딱 맞는 건 없어 사실은 그런데 내가 시작한 공부가 지속시키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좀 불편함이 생길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로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학선생이잖아요 이해가 좀 덜 되고 이럴 때 몸은 막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럴 때 하기 싫어지고 뭔가 좀 안 되고 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뭔가 이것이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하게 돼요 딱 이 생각은 해야 되는데 난이도에 대해서는 있잖아 내가 지금 이 겨울에 공부하는 것이 기초 개념인데 해야 되는 게 기초 개념인데 강의가 너무 어려운 걸 선택하거나 교재가 너무 어려워 이런 거 이거는 지금이라도 교정이 필요해요 이건 맞아 왜냐하면 효율이 안 오르는 방식으로 시작한 거냐 이것도 시작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도 사람은 뭐 다 그 파악을 다 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작할 때는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난이도와 관련된 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공부가 안 맞는다는 생각은 일단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 보는 게 좋아요 아 내가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였구나 나 공부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들었던 생각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있잖아 우리가 메가패스도 사고 인강도 듣고 교재도 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공간이 있다면 어 그건 나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자 왜냐 그런 누군가에게 누군가 나에게 공부할 동기부여를 해 주고 공간을 마련해 주고 비용도 대주고 이런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수능 단가 러셀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면 더더욱 그런 거 아무나 가지는 기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한 게 있고 공부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때로는 아는 건데 막 오늘은 아는 것밖에 없어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되면서 그 쌓이는 과정에서 결국 내 실력이 늘어나고 폭발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시작한 건 끝내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너무 어려운 걸 했거나 너무 쉬운 걸 했다면 그거는 뭐 바로 한번 조정을 해 주는 게 맞겠고요 난이도가 아니면 끝내세요 끝까지 완강하셔야 되고 알겠지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어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얘기 꺼내는 건데 여러분 반전의 길을 찾읍시다 미뤄든 것과 만나기 친구랑 올해는 안 만나기로 했고 안 놀기로 했는데 그럼 놀으라고 그런 거 말고요 어머 너무 추상적으로 쓴 것 같다 땅꾸난 숙제 있잖아 진도 내 계획 짜놨는데 안 한 거 있잖아 이거 추석에 꼭 하자 아 추석이라니 설날에 미안 이게 날짜 감각이 없어서 그러지 설날에 분명히 뭔가 여유가 생길 거거든 강의 스케줄도 조금 더 여유롭게 작겠구나 형광하는 사람들은 형광도 휴강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날이란 조금 남들이 루즈해 질 수 있는 이 기간에 빵꾸 밀어둔 거 아니고 빵꾸 빵꾸는 거 좀 채우고 선생님 이거 해 봤거든 내가 밀어놨던 거를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 보통 잘 안 해요 공휴일 날이 더 퍼져 사실은 근데 이걸 마음먹고 딱 해내잖아 굉장히 상쾌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이 생겨요 자존감이 높아져 나 설날에 공부했어 누가 안 물어봐도 물어봐주면 좋겠지만 안 물어봐도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져 이거 마음먹고 시작하기 어려운데 반전의 계기로 설날을 딱 현장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이걸 꼭 요구하고 있어요 하자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다 특히 어려운 과목들이 좀 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과목들이 대체로 어렵죠 수원수2는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이제 기본 개념보다는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과목에 이제 시작을 하는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어려운 게 많거든요 특히 미적부는 막 미웅부 초반에 연습할 게 되게 많아 그런 걸 잠깐 사이드로 밀어놨던 거라는 거지 그거를 지금 이 기간에 해야 돼 설날 기간에 절대 가족 친지들 친구들 많이 만나지 마시고 그래 봐야 만나봐야 용돈은 주시겠지만 뭐 저 건너집 아이는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가면 상처부한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냥 수금만 하세요 수금만 부모님이나 동생들이나 누나 형한테 이렇게 부탁해 가지고 수고비 좀 주세요 한 천원 오천원 만원 이렇게 주고 수금은 꼭 하시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공부합니다 미뤄둔 것과 공부하고 나면 생각보다 부작이 기뻐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도 약속 하나 해야 되겠다 뭔가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한데 수능증목 2회 완결 했거든요 아직 촬영을 못 했는데 수능증목 2회 이거는 전범이에요 중범위 수원수2 전범위 수능증목2 라고 해서 이제 풀모의고사 이거 완강을 좀 해보려고요 이 설날에 설 기간에 풀모의 자 완강 이거를 촬영을 2를 하면 완강이 되거든요 풀모의인데 완강을 해내겠다는 약속을 해드릴게요 수능증목2는 그 수원수2 학습을 이제 점검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할 때 단원별로 체크해보자 라는 게 단원별 합법이었다면 이번에는 풀모의로 두 번째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릴게요 이거를 촬영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는 약속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흐지부지 되고 설날 때 퍼지고 회복되는데 시간 엄청 걸리면 사실상 겨울방학 끝나 그게 나락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지 말고 모두가 헤매고 있을 때 힘 좀 모아가지고 찐밥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